안녕하세요. 오늘은 하우스 온 바이올 32카운트 4 비기너 레벨로 작품 해볼게요. 스텝 섹션 1 오른발 토스트로 사이다 리커버 크로스 사이드 크로스 오른발 피치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 위브 스텝 지금 들려있는 오른발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홀드 오른쪽으로 사운드 테이크 하면서 외발 빼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 카운트 오른발 피치하는 상태에서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3 왼발 크로스 놓으면서 오른발 시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하면서 왼발 시 비하인드 사이드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 왼발 크로스 홀드 힐 바운스 하면서 오른쪽으로 2분에 일찍 할거에요 힐 바운스 1, 2, 4 오른발 왼발을 앞에 토로 꾹 찍으시고 왼발 내려오시고 오른발 스커프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풀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투월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3월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4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태그는 없고 리스탄트도 없어요.